한인단체들이 설을 맞아 어르신들을 찾아 식사를 대접하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. LA 한인세니어센터는 클레버케어와 함께 설 맞이 사랑의 도시락 200인분을 전달했습니다. LA 한인타운 인근 노인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외부 공개는 제한됐지만 불고기와 잡채 등 잔치 음식을 준비해 새해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. 이에 앞서 오렌지 카운트에서는 지난달 29일 한인 청소년봉사단체 팝어월드가 박영선 부해나 박 시장과 미셸박 스틸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한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떡국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.